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북륜횡단 열 번째를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뉴브런스에 도착을 했으니까 주말에 대한 단상도 있습니다. 3일차에는 옥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라 도서관이 전부 문을 닫더라고요. 게다가 첫날까지 온다고 하니까 굳이 나갈 필요가 없었죠. 나중에 서부, 지금 뉴브런스는 동부잖아요. 서부를 가면서 느낀 거지만 서부에는 캘거리는 큰 도시니까 그렇다고 치고 캠블리버 같은 경우는 인구 3만이니까 뉴브런스 프레이디톤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7일을 다 엽니다. 한국도 7일을 다 열죠. 물론 일요일은 좀 여는 시간이 좀 작긴 한데 그게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제가 Why not envy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envy를 안 할 이유가 뭐냐가 아니고 envy를 안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세율이 높고 그리고 이민자같이 저소득 초기에는 좋은 잡을 잡기 어렵잖아요. 한 10년 정도는 그렇습니다. 저는 10년 좀 넘기는 했는데 아직 잡을 못 잡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다가 이게 별로 도서관같이 공공시설도 문을 일일에 닫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활용을 안 하면 완전히 어제인가 우병우인가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니까 거기도 보면 클럽에 가서 즐기자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죽으면 썩는 몸이라고 아끼면 똥된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그렇습니다. 도서관을 개방을 해야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인건비 같은 게 문제라면 주중 인력을 좀 줄이고 주말에 하든지 아니면 밸런티어를 받아도 되는데 아무튼 서부가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동부보다는 서부가 좀 더 진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자한테는 적어도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더 유리해요. 이민자도 많고 문화에 대한 뭐랄까 아무리 인종차별 안 한다고 해도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정부의 정책이긴 하지만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모자이크 정책이거든요. 미국은 용광로라고 해서 그냥 다 하나로 녹이는 게 목표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를 존중을 해요. 하지만 그게 큰 도시에는 그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는데 작은 도시 특히 동부 같은 경우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캐나다에 유학을 오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오시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서부 그리고 작은 도시보다는 큰 도시가 정착하기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게 단상이었고요. 4일차에는 비즈니스 두 번째를 했습니다. 4일차가 월요일이거든요. 제가 선박 1번 무선 허가가 있는데 GMDSS 그러니까 만약 대항해서 조난을 당하면 그걸 조난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두 개 자기증이 두 개가 있습니다. ROC하고 GOC인데 ROC는 Limited Operation Certificate라 한 번 받으면 평생 유효해요. 저는 ROC도 있지만 GOC도 있습니다. GOC는 General Operation Certificate 그래서 이거는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마치 향해서 자격증처럼 그런데 이게 또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거는 특별한 트레이닝 없이 5년 동안 GMDSS 운영한 경력이 있으면 된장을 해줍니다. 다만 사진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싼 데를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했을 때는 어디죠? 제일 싼 데가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의 사진 서비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월마트에 가서 두 장 찍는데 11불이더라고요. 물론 캐나다에서는 싼 편인데 한국에서는 몇 권 사진 두 장에 만 원이 넘으면 좀 비싸죠. 어쨌든 그래서 비즈니스 두 번째를 했고요. 그리고 월마트에 가는 길에 옆에 보니까 타이네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신문에서만 봤던 건데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자전거가 제가 타고 간 자전거예요. 걸어가기는 좀 멀었거든요. 가서 입주자를 만났는데 입주자하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투자용이 아니고 임대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소득자한테만 임대를 하는데 물론 임대 자격도 저소득자지만 고소득자는 여기 신청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30%를 월세를 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저소득자에 속하는데 노인연금은 최소 월소득이 1700불이 넘도록 정부에서 차이를 보존을 해주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 1700불이면 30%가 500불 정도가 됩니다. 500불이면 월세 모든 게 포함됩니다. 지대하고 전기료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지붕에 태양열 패널이 붙어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일곱평이라 가족이 살기는 좀 어렵고 한 사람이나 독신이나 아니면 부부 두 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입주자 얘기로는 부인하고 들어오면 부부싸움나면 갈 데가 없다.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혼자 살기는 괜찮아요. 나중에 늙어서 잡 없고 정부지원으로 그것도 큰 돈이죠. 한국은 기초노력연금이 40만 원인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70만 원 정도 되니까 큰 돈을 받는데 살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섭시다이즈드 하우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줄이 너무 길어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뉴펀들랜드에 있을 때 학생 지금은 졸업하고 물론 다시 공부를 하긴 하지만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누가 추천해가지고 몇 년 기다렸는데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포기했는데 정부 주택 보조가 이것도 큰 도시인 경우가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뉴펀들랜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상이 적기 때문에 거의 차례가 안 돌아오고 온다 하더라도 편부모 그러니까 싱글 맘 같은 경우는 많이 온다고 해요. 아니면 뭐죠 가구원이 많거나 그런데 저처럼 한 명인 경우는 워낙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자리가 잘 오지 않고 싱글 맘이 우선 서포트가 돼야 되죠. 당연히. 그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쪽이 먼저 배분이 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브리시 콜롬비아나 온테리오 같은 데는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한다고 해요. 어쨌든 정부 주택 보조랑 비슷한데 차이점은 비영리 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가 그걸 팔고 수백만 불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200만 불 정도를 재단을 만들었다고 해요. 비영리 재단을. 그리고 시간이나 물품 기부를 받아서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실제 들어간 돈은 4만 불이 아니고 더 적을 겁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제가 가봤는데 태양관 판넬 얼마 아니면 벽 한짝 얼마 이런 형태로 해서 기부를 받기도 하고 다른 또 헤리티지인가 또 이런 집 지어주는 그런 비영리 재단이 있죠. 그런 것처럼 시간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는 4만 불인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4만 불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재단에서 하는 것은 땅을 샀겠죠. 땅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지대를 안 받는 형태로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집은 물론 모자라면 재단에서 제공을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곳에서 기부를 받아가지 하는 형태로 그렇게 현금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 대상은 아니고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죠. 임대에서 살기는 저소득자한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소득이 1만 불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3천 불씩 내야 되니까 3천 불 내고 7평짜리 구하기는 좀 그렇죠. 일단 타이냐하우스도 덕분에 월마트를 가는 덕분에 구경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 제가 화요일 날 온태리오로 이주가 아니죠. 이동을 했는데 마지막 날 오후는 킬리엄 호스 트레일을 갔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킬리엄 호스 인데요. 한 바퀴 도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6키로 정도 를 걷거든요. 1시간에 그러니까 1.5키로 정도가 되는 거리였는데 보다 보니까 개목걸이 안내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2미터 이상으로 개목걸이를 하면 벌금 불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개가 없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개도 좀 불쌍하네요. 2미터까지 2미터 이내로는 바깥으로는 못 나가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어디죠 오키나 오키나 호수에 갔을 때는 거기는 개 호수욕장도 있더라구요. 거기도 호수가 있었는데 개가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수욕장도 있었습니다. 거긴 당연히 개목걸이는 필요 없겠죠. 개도 이렇게 동부의 작은 도시에서는 조금 불행합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도 뭐 이민자가 그렇다는 거지 여기 원주민들 원주민이라는 게 보다는 양키들 한테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차별대우받은 만큼 대우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세금만 내야 되구요. 그리고 발달 속도도 느려지니까 별로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돌다보니까 백사장도 나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여기서 호수욕을 하는지 여름에 수영한다고 이렇게 돼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수다 보니까 모기가 많더라구요. 옥가나간 호수에서는 모기를 못 봤는데 여기는 모기도 많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프리디션에 끝났구요. 자세한 내용은 346번 다음 카페 정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신이었구요. 이제 내일부터는 토론토에서 느낀 점 토론토는 한 일주일 정도를 묵었어요. 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